죽겠어? 확실해? 죽겠어? 이 파면에 니달리의 런블리면 멜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주포 가자! 주포 가고 자바를 갑시다 런블리, 니달리 플러스 뭐 라칸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런블리 자체가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본질은 정독자라서 아 진짜 짜증난다 벽 넘기 잡았다 진짜 아 잡은 건데 이 정도면 또 나쁘지 않네? 나이스! 이거거든 아 이러면 끝났어 아, 게리 할게 일로,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와야지 어디가, 글로 가면 사나? 와야지 주포잖아, 와야지 와야지, 주문포식자잖아, 와야지 오라구 내가 주문포식자한테는 다 이유가 있다 오라구 아이고 잘 운다 어? 뭐냐? 잘했다 어? 될 줄 몰랐는데 잘 가시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정복자 자발이거든요 사장님 궁 없죠? 안녕하세요 어? 어? 레드에 눈이 멀어서 천원을 갑자기 갖다 맞힌다고? 레드에 눈이 멀어서 천원을 갑자기 갖다 맞힌다고? 흐흨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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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님 안녕하세요 흥 쟈 사장님 흔흔 흐흫 흥 락칸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메모까지는 괜찮은데 중무는 진짜 구린데 메모는 어쨌든 AP가 많다는 가정하에 마저 공격력 쉴드 딱 이 정도 느낌으로 괜찮고 그 상태는 또 난리를 치고 있네. 안녕 주포인데? 산테도 문제가 많다. 흐흐흐 흐흐 W 돌아오는게 안맞아가지고 안 죽었네 아깝다 상관 없을지도 잠깐만 뭐야 왜 정면도를 받아가고 있어 안녕 몰라 아 너무 감정적이었다. 이거 안하는게 맞았는데 별로 이득 아닌데 이거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산테랑 어디가 아무리 안죽는다 해도 그렇지 너무 까부는거 아니야 그거는 상대팀한테는 예의가 아닌거 같은데 죽겠어? 자야 운다 자야 울어 싫어 내꺼야 싫어 싫어 내가 다 먹을건데 딱 이 판이 딱 그 얘기잖아 내가 자발 정복자의 장단점을 설명했는데 딱 이 판이 그 장점만 나오는 상황 감전과 정복자의 역할을 두개를 다 충실하게 하고 있죠 두가지의 장점에 다 사이였지 이번 판 잘 크기도 했고 해서 아 승전보가 안들어왔다 근데 이번 판 봐봐 잘 크니까 두가지 역할을 두다 충실하게 해내고 있죠 지금 아깝다 궁이 있었네? 잠깐만 크산테 또 신났는데 3코어 뜬 크산테라면 뭔가 해낼거 같기도 하고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데 괜히 기대가 돼 크산테라면 거봐 기대가 돼 크산테는 혼자서 뭐하는거에요 지금 크산테 저기서? 아니 뭐해? 들어가세요 분당 1킬 넘어갔네? 26킬이야? 일본판은 진짜 순수 장점만 여러가지 본거 같다 장복자 자바래 제제이 재밌었다 일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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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판